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 남용과 수사 방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에 비추어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차례 지적받았던 정치검찰의 행태가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특정 인사의 비리에 대한 범죄 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널A 기자들과 결탁해서 교도소 수용자를 압박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기사거리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 강요했고 검찰은 범죄정보 취득을 위해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으로 현직 검사장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간에 드러났을 때 채널A 기자들은 검찰 고위 간부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루어진 대화나 보고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적극 관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진실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의지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그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예정돼 있었던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자문단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회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들은 7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의 지속적인 한동훈 수사방해 행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첫째,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독립성 방안 마련 및 지휘권 발동 촉구 둘째, 전문수사자문단 근거인 비공개 예규 공개 추진 셋째, 윤석열은 수사방해 중단하라입니다. 최강욱 대표가 언급한 대검 예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17호인데, 이 예규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선정을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놓고는 전문을 비공개로 해놓아서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전행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힘은 계속 줄어들고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목소리와 힘은 계속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한동훈 수사방해 작태는 측근 하나 구하자고 이 나라의 수사체계를 온통 개차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페북셀럽인 박지원님의 글에 생각을 보탰습니다. 6월 초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해놓고는 실제로는 아주 깨알같이 세세하게 관여 부장회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유도하고 뜻밖의 반대 의견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자 개입하여 자문단 소집을 결정해버리고 이에 부장들 사이에서 반발기류가 돌자 아예 부장들을 제끼고 그 아래 과장, 연구관들을 시켜 자문단 위원들을 구성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큰 대의명분이 있고 떳떳한 일이면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뚝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목적이라는 게 겨우 측근하나 한동훈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한동훈 구하기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의 동조라도 하듯 한동훈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은유착 의혹수사팀이 7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검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연구원 신분이죠? 그냥 속칭 개기겠단 소리입니다. 배째란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추 장관이 공보준칙이 어긋나게 수사 상황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불러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데 안 나가고 개기입니다. 거기다가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하려고 준비하는데 비밀번호를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 그게 공보준칙에 어긋나다라는 말입니다. 참내 그 공보준칙을 수두룩하게 어겨가며 망란의 짓을 한 게 누구인데 어디다 달고 공보준칙 운영하는 겐지 정말 낯짝도 저리 두꺼울 수가 있을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선량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일반 형사부 검사들까지 도매급으로 이 나라의 검찰 전체를 용목이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작태는 쥐새끼만도 못하는 더럽고 야비한 짓거리라고밖에 다르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말이 많이 험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꼼수 대잔치를 벌여대는 것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취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이미 지휘권 행사를 한 이후이고 연일 강성 발언을 내놓은 터라 혼자 독주를 계속하기에는 상황이 열치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 안 들어차먹는 윤석열에게 지휘를 하려면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밀어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 장관에게 딱 필요한 목소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지휘권 행사로 한동훈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의적절한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목소리를 내어준 최강욱 대표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최강욱 대표가 요청한 독립수사에 대한 지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의 거취에 대한 것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조심해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윤석열 거취 방법에 대해 그 길은 윤석열에 대한 감찰 착수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짊어져야 할 혐의야 널리고 널렸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직권남용 수사방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감찰 진행 중에는 총장 직무 정지가 당연할 것입니다.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 윤석열의 죄상을 공론화시키고 그 감찰 결과의 기초에 중증계를 내리고 그 중증계 처분의 기초에 국회에서 탄핵 의결로 해임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느리고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합법적이고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일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미통당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모든 사안을 몰고 갈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란 모양사를 취하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찰을 통해 죄상을 만천하에 밝히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 이런방구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지휘자인 장관을 능멸한 죄과는 반드시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 따져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대통령이 부여한 검찰 권력이 자체 권력 야역으로 둔갑시켜 이 나라 정부와 국민을 분탕질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반명교사를 남겨야 합니다. 하나의 모델을 확립시켜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 없이 죄상을 모두 밝혀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이 정치판에 가진 야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찍어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여전히 정치판을 기웃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영향력은 형편없이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부장회의가 지난달 초 강요미수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위임했을 당시 대검부장 5명 전원은 강요미수 적용에 긍정적이었으나 그 뒤 진행된 부장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레드팀 역할을 배정해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토론 뒤 동그라미는 성립, 세모는 유보, 엑스는 성립 안됨으로 강요미수 성립 여부를 표결한 결과 동그라미 2표, 세모 3표가 나왔고 강요미수죄가 성립 안된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검부장회의는 윤 총장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니 회의에서 토론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맘 알지 하고 부장회의 소집을 한 건데 니맘 몰라 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검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달 4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회의는 지난달 초에 이미 혐의 성립이 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고 있었다니 윤석열의 지시로 회의가 열린 직후 첫 회의부터 이미 대검부장회의가 윤석열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부장회의 내에서 레드팀 토론으로 그런 기소가 완화된 이후에도 혐의 성립 2명, 유보가 3명, 무혐의 의견은 1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초 이 레드팀 설정 자체도 윤석열의 요구였다고 합니다. 아주 별 꼼수를 다 쓴 것입니다. 인원 당시 대검이 발표한 내용과는 정반대이고 이런 회의 결과를 대검 측이 정반대 방향으로 알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즉 대검부장들은 일찌감치 윤석열의 반기를 들고 있었고 윤석열의 편은 대검 처장 구본선 하나뿐인 듯 보입니다. 페북셀럽 박지훈씨는 윤석열의 꼼수는 매번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더더욱 놀랍다. 잠옷 넉넉해 보이는 외모 자체가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위장술이었던 것이다. 살다 살다 이토록 위선과 거짓댐, 쪼잔함과 비겁함으로 철저히 버무려진 인간은 처음 본다. 퇴! 이라고 맺은 말을 했습니다. 아참 한동헌이가 얼마 전에 공표했죠. 전 언론을 대고 국민을 향해 떠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제게 대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검사장까지 했던 분께서 국민을 향해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거나 거론하지 말란 것입니다. 한동헌을 한동헌이라 부르면 위법행위인가요? 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컷 불러보렵니다. 한동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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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